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는 항상성 조절 중에서 마지막 시간인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투압이라고 한다면 뭐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운데 쉽게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원에서 받아들이기로는 농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농도가 짠 정도? 뭐 싱겁거나 짠 정도를 우리는 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내모만의 일정한 농도를 조절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조절을 위해서는 삼투압 조절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수분이랑 여기서 하나만 나오고 있네요. 자 수분량이랑 수분량으로 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무기질 혹은 무기염류라고 얘기를 하죠. 무기염류의 양으로 내 몸 안에 삼투압을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분 조절을 해주는 애가 이제 누구냐면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나트륨이온이 돼요. 이 나트륨이온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무기염류 나트륨이온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은 누구냐면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애죠. 알도스테론의 다른 이름은 무기질 코리티코이드예요. 얘 같은 경우는 부신, 겉질에서 나오고 있고요. ADH는 뇌화수체 후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둘을 이용을 해서 내 몸 안에 향상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애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ADH를 주로 문제로 다루게 돼요. 얘네들은 둘이 서로 기량작용이 아니에요. 나트륨에 작용을 하고 수분에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하지만 기량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ADH를 이용을 해서 내 몸을 조절하는 내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되죠. 무기염류 알도스테론부터 한번 까먹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AD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쪽에다가 얘기를 한... 아, 이쪽? 아니? 메모장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메모장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알도스테롬 같은 경우는요. 삼투압이 낮을 때 주로 작동을 해요. 삼투압이 낮을 때 내 몸 안에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내 몸이 좀 싱가워요. 그랬을 때 이제 이놈이 작용을 할 건데 자, 알도스테롬이라고 하는 애는 주로 어디에서... 주로가 아니죠. 얘가 분비되는 내분비샘은 어디냐면 알토가 아니라 알도... 자, 어디냐면 우리 부신, 겉질이다라는 거 호르몬 공부하신 분들은 모두 다 알 수 있어요. 자, 부신, 겉질에서 알도스테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신, 겉질은 또 누구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냐면 점점점 옆으로 가는데 A, C, T, H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돼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럼 얘가 자극을 해서 알도스테롬을 분비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뇌하수체 전협에서 분비가 되겠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내 몸의 시상하부에서 내 몸이 좀 싱겁다 그러면 알도스테롬을 분비하기 위해서 뇌하수체 전협에 명령을 내리고 A, C, T, H가 나와서 부신, 겉질에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 알도스테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알도스테롬은 어디로 갈 거냐? 콩팥으로 갑니다. 자, 콩팥으로 가게 되고 이 콩팥에 존재하는 오줌이 되려고 남아있던 나트륨 이온들이 있어요. 얘를 재흡수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쭉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나트륨이 소금의 성분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소금의 성분을 내 몸으로 쫙 빨아들이게 되면 내 몸이 점점점점 짜게 되고 삼투압이 증가하게 된다. 자, 그 결과 삼투압이 점점점점 증가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 계속적으로 증가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일정량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금 이제 가서 여기 부신 것들이나 여기 더 가서 시상화부에 가서 음성 피드백을 보임으로써 삼투압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알도스테롬이 분비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삼투압을 내 몸에 삼투압을 조절하는 기장 한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오로지 내 몸에 짠 정도 삼투압의 정도를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의 기작은 누구냐면 ADH예요. 자, 이 ADH 같은 경우는 수분을 조절을 해서 내 몸에 삼투압을 조절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심하게 되는데 삼투압만 조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수분을 재흡수하게 됨으로써 내 몸에 혈액량이 증가하고 내 몸에 물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미 내 몸에 물이 많은 상태였으면 이 ADH를 무조건 분비를 시켜서 삼투압을 감소를 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중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DH를 이용한 삼투압 조절 방법이에요. 삼투압이 높을 때를 예를 들겠습니다. 삼투압이 높을 때 ADH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삼투압이 점점점점 높아졌어요. 내 몸이 너무 짜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 몸에 물을 타가지고 싱겁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삼투압이 높으니까 시상하부에서 나 삼투압이 높아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 결과 내아스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리죠. 너 누구 있잖아. 호르몬 있잖아. 걔를 분비를 시켜. 걔가 누구냐면 ADH예요. 얘가 바로 혈액을 따라서 어디로 갈 거냐면 콩팥에 가게 되는 거죠. 콩팥에 가서 수분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내 몸에 수분을 쫙 재흡수를 하게 됨으로써 삼투압이 감소하게 된다. 혈장 삼투압만 감소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혈액량도 증가하겠죠. 내가 물을 재흡수를 해요. 그러면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조직액으로도 가겠지만 주로 물이 존재하는 혈액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혈액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혈액량이 증가하고 삼투압이 감소하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요. 그럼 콩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오줌이 되려고 했던 물이었는데 걔가 물이 쫙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오줌이 차지하고 있던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뺏겨가게 됨으로써 오줌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오줌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줌량이 감소하는 만큼 물이 줄어드는 만큼 그 오줌의 농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점점점점 증가를 하게 된다. 나의 혈장 삼투압을 감소시키는 대신 오줌은 더 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 노랗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ADH의 효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ADH를 이용을 해서 수분 재흡수를 한 결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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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의 효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삼투압이 일단 감소를 했습니다. 내가 원래 목적은 ADH를 분비한 목적은 일차적인 목적은 삼투압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투압을 감소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더 감소시키면 안 되니까 이제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겠죠. 시상하부에 가서 삼투압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조금 자제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삼투압이 다시 뇌아스체 후엽한테 가르쳐줘서 ADH 분비가 감소되고 그 결과 재흡수가 감소됨으로써 삼투압이 다시 또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면 어 나 너무 증가했어 그러면서 다시 음성 피드백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됨으로써 삼투압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이제 ADH의 효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알도스테레온은 계속적으로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삼투압을 조절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항인용 호르몬을 이용을 해서도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함으로써 이제 삼투압을 조절을 하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투압을 조절하는 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문제를 풀 때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얘기했던 결과물들이에요. 삼투압을 감소시키는 혹은 증가시키는 이 결과물이 가장 우선적이었고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또 고려해야 될 상황에 혈액량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줌양과 오줌의 삼투압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내 몸의 변화에 의해서 오줌의 결과물들이 나타난다는 것도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